초딩 글씨라 욕먹었던 이준석 이번엔 또박또박 혼신의 힘 필체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사뭇 달라진 글씨체가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. 이 대표는 지난 23일 당대표 당선 이후 처음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 4.3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. 이 대표는 위패봉환실에 마련된 방명록에 다시 찾아뵈었습니다. 아픔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더 노력하고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라고 썼다. 20여일 만에 다시 제주를 찾은 이 대표는 글씨체 논란을 의식한 듯 한 글자 한 글자 공을 들여 방명록을 썼다. 지난 4일 이 대표가 당대표 후보 시절 같은 장소에서 남긴 방명록과 비교해 더 커지고 선명해졌다. 이 대표의 글씨체 논란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현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했다. 그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이 대표가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 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남긴 방명록 사진을 올리며 신언서판이라고 했다. 옛 선조들은 사람이 쓴 글씨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세 번째 기준으로 쳤다고 설명했다. 그러면서 디지털 세대 컴퓨터 세대들의 글씨체는 원래 다 이런가 그렇다면 죄송하다고 비판했다. 또 이 글은 비문까지는 아니더라도 굳이 숭고한 희생의 헌신과 주체를 빼놓은 게 어딘가 모자라고 많이 어색한 문장이다. 도대체 누구의 희생을 말하는 거냐고 지적했다. 우는 다른 기술을 위해 희생을 말하는 거냐고 지적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